안녕하세요 당근조심 음식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코닉에서 나온 C800이라고 하는 섹트로메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 세코닉이라는 회사는 사진용 카메라 노출계를 생산하던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필름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찍고 나서 현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진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찍을 때 내가 정확한 노출로 촬영하는지 알기 위해서 노출계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노출계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요 반사식 노출계, 입사식 노출계,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코닉이 가장 유명했던 건 입사식 노출계와 반사식 노출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출계들을 생산하면서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그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노출계를 만들어 왔던 회사이긴 해요 이 노출계를 이용해서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사진가가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조명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카메라 뒤에 있는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노출계의 사용빈도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가 정확하냐 라고 말하기에는 여러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노출계는 기본적으로 반사식 노출계인데 반사식 노출계는 들어오는 화면을 분석해서 거기서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진가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노출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출을 설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전에부터 뭐 사진가들은 주로 입사식 노출계들을 훨씬 더 선호했고요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 조명이 지금처럼 연속광이 아니라 예전처럼 스트로버처럼 순간적으로 발광하는 경우에는 포토그래퍼가 노출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워낙 빠른 순간에 이제 터지니까 그래서 노출을 측정해서 입사식 노출계를 이용해서 각각 조명별로 노출을 측정해서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사진 찍는 거 그게 아마 사진가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진 찍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최근에는 이제 뒤에 카메라 뒤에 모니터가 그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사진을 찍는 게 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만든 히스토그램이 노출계를 대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진가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명의 품질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흰색으로 보이지만 촬영했을 때 색깔이 많이 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조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측정하기 위한 색온도를 측정하는 색온도미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확장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간단히 일단 열어 보고요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국내에서는 토브테크라는 회사에서 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코닉 전체를 토브테크에서 잠시 빌려온 장비고요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주 쓰는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센서가 있고 센서 파우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줄이나 간단한 매뉴얼 정도가 있어요 요즘은 뭐 이런 매뉴얼들은 인터넷이나 파일로 보통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센서죠 센서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수강부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코닉 C800 이라고 하는 이 스펙트로마스터 스펙트로메타는 이쪽에 액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핸드폰처럼 펑션을 눌러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트라이포드에 연결해서 실시간 혹은 장시간 동안 노출을 측정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 트라이포드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뭐 스트로버 번쩍거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모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광 혹은 스트로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모드 그 다음에 칼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센서를 칼리브레이션 하는 그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전원 버튼하고 메모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는 측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홈 버튼처럼 이 메뉴를 쓸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밑쪽에는 스트로버의 그... 뭐죠? 스트로버를 동조시키는 그래서 눌렀을 때 스트로버가 같이 작동되도록 하는 그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쓰는 법도 실제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키면 제품이 부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눌러서 필요한 것들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켜보면요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기능들이 정해져 있어요 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수치로 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스펙트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섞어서 비교해 보는 거 CRI 값을 보는 거 CRI 값 비교하는 거 TM30, SSI, TLCI, 필터, 멀티라이트, 화이트 컬렉션, 셋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쓰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보통 사용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CRI 값 정도가 다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에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기사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요걸 이용해서 조명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영상에서도 이제 화이트 포인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화이트 포인트를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렇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상태를 측정해서 그걸 바로 수치로 카메라에 셋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색온도가 이런데 색온도를 쉬프트 시키기 위해서 어떤 필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려줘요 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뭐 그것들을 다 쓰는 방법도 하나 뭐 이 제품을 잘 쓰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 분야에 맞는 것만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CRI 값이 있어서 입니다 CRI 값은 그 빛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빛의 상태를 측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여기서 보고 있는 원고가 정확한 원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는 텍스트를 이용한 기능을 가장 많이 써요 왜냐하면 텍스트에는 여러 개의 수치를 그냥 수치로 따다다다다다 보여주거든요 조금 익숙해지면 이 수치만 읽어도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모드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 버튼을 누르면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하면 요거 분석하고 이런데 계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결과 값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쓰는 장비가 바로 요 칼라메터 C800 이라고 하는 미터입니다 이거는 아마 조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혹은 촬영해서 좀 더 시리어스하게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가들이나 뭐 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도 유용한 장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치가 나오는 스펙트롬 메타가 흔치 않아요 대부분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장비에 연결해야만 쓸 수 있는데 얘는 휴대용으로 그냥 들고 다니면서 눌러서 쓸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쓰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조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조명에서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든지 요런 것들을 할 때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얘는 뭐 색온도라든지 요런 것도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의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정확히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장비가 있다라는 거 한번쯤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